누누 감독은 과연 감독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? 지금 봐서는 좀 힘들겠죠. 근데 누누 감독을 후임으로 지금 브라이튼에 있는 게 누구더라? 걔를 지금 물망에 올렸다.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사람들한테. 누누 감독을 왜 데리고 왔냐고. 왜? 선전 기준이 뭐였냐고. 그리고 브라이튼 감독을 데리고 오는 브라이튼 감독이 그 친구가 무슨 용병술이 뛰어나다. 누누 감독은 용병술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거냐.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감독을 바꾸고는 아무거나 구단이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를 하겠지만 감독이 예를 들어서 누누 감독이 울부스 했을 때 못했냐? 잘했어. 제가 보기에는. 제가 작년에 그랬죠. 작년 시즌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팀은 페드라노 네트가 있는 울부스 엔터입니다. 그래서 전 시즌 전 경기를 거의 다 봤는데. 울부스 경기를. 그게 누누 감독이 작품인지 그게. 아니면 선수 좋은 선수를 보는 눈이 서서 데리고 와서 좋은 팀을 만들었느냐. 뭐 그런 건데. 왜 데리고 갔냐고. 토트넷에서. 이 시즌을 잘 이끌고 하느냐. 못 갈고 하느냐. 결국 성적이 말해주겠죠. 말해주는데. 토트넷의 팀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냐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죠. 델리알리가 아직도 선발로 나오는 거 보면 이 팀의 미래는 어둡다. 이렇게 봐요. 델리알리가 그렇게 공차는데도 예전히 선발로 나온다. 그만큼 선수가 없는 거고. 에릭 다이어가 예전히 흑흑거리면서도 경기 나올 수밖에 없고. 그리고 그 팀이 드러난 문제. 너무 뻔하다. 이렇게 보이긴 해요. 로셀소도 별로죠. 로셀소도 별로예요. 근데 거기에 델리알리가 있는 거 자체가 이 팀의 언밸런스. 언밸런스고. 공격력이 예리함이 전혀 없죠. 우선은 애가 공을 잡으면 이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. 그 다음 실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해서 선수가 그렇게 되면 선수로서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. 델리알리는. 공 잡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물쭈물거리는 거는. 한때 포구바가 그랬다가 해보게 됐죠. 한 몇 년 만에.